온유씨 죄송합니다. 다리 좀 벌려주시겠어요. 아니 아니 앉으세요. 온유씨. 온유씨. 일단 온유씨부터. 샤이니에서 거의 연기돌이에요. 그렇죠? 아 그렇다기보단요. 제가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대형의 의외라는 작품에 출연하게 됐었어서요. 이 자리에 되게 떨리지만 앉아있네요. 샤이니 멤버 중에 제일 연기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렇게 말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제가 들은 게 있는데. 네.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서. 네. 이분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기 위해서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